괴물은 괴물일 뿐이야 괜찮으세요? 있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괴물들이 괴물은 괴물일 뿐이야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최연수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웹소드에 보면서 욕망을 담은 괴물들이 어떻게 실사화가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본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네 현수는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린홈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둔형 웹툰이구요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원작 웹툰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팬으로서 캐스팅도 되게 기뻤는데요 음 현수와 또 내면에 있는 환영현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음 정말 간단하게 현수를 표현할 때는 제 안에 있는 가장 내성적인 모습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환영현수는 제 안에 있는 가장 어둡고 악한 존재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음 이 부분들에 대한 표현은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그린홈 세트에 들어설 때 느낌이 어땠나요? 어 사실 현수를 처음 표현한다는 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처음 연기한 공간이 현수의 밤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은둔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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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토리의 모습을 몰입을 잘해서 연기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세트장이 너무 사실화가 잘 돼 있어서 쉬는 시간에 계속 세트장을 보면서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어 근데 그 부담감이 큰 만큼 현수를 되게 잘 표현하고 표현해보고 싶은 욕심이 커가지고요 어 촬영 준비 기간 동안 현수에 대한 삶을 계속 생각해 보고 그런 현수에 대한 감정도 생각해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현수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되게 힘든 시기인데요 스윗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어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18일날 공개된 스윗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